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1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총선 전 비대위원장 시절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받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른바 일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bs 김규환 논설실장이 어제 자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김여사의 메시지를 재구성해 공개했는데요. 김여사의 메시지는 최근 저의 문제로 부담을 들여 송구하다. 몇 번이나 사과를 하려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다. 한 위원장님 뜻대로 하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후보의 일식은 과연 사실일까요? 이 논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미칠 파장이 궁금해지네요. 7월 5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 음악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설레었다면 당신의 리니지 M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쓰일 당신의 이야기 신서버 윈다우드 오픈 리니지 M 12세 이용가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칸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칸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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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 칸 이런 게 있을까? 원리금 보장 되는데 만기 땅 가상금리 복리이자도 주는데 분리과세까지 에이 너무 이상적이지 미래세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너무 이상적인데 현실 미래세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장약 장약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원을 꼭 읽어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함께하고요. 이슈 오늘에서는 올여름휴가 영양의 밤하늘과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잠시 후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천기령 주무관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먼저 최상병 특검법 어제 통과돼서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재석 190명이었고요. 찬성이 189명 반대 1명.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상태에서 단 2명만이 참가를 했는데 김재섭 의원이 찬성 던질 줄 알았는데 반대 던졌고 안철수 의원이 또 찬성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유일하게 찬성표 던진 게 안철수 의원이었는데 어제 일단은 국회 통과 예상대로 된 거고요. 일단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대부분 똑같이 예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국회를 돌아서 재표결하고 이런 과정이 또다시 반복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들은 대다수가 특검해야 된다. 진상 규명해야 된다. 이게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최성명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되냐 이런 의문이 좀 남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일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론을 좀 환기시켜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이게 당에 미칠 영향 예를 들면 장기전 관점에서 지방선거라든지 대선까지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밖에 특별히 없어요. 지금 현재로 보면 안철수 의원은 재표결에도 찰물표를 던지겠다고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은 아마 할 것 같고 나머지 7표가 더 부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7표 정도가 어떻게 이탈표가 나올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을 워낙 강하게 지금 반발하면서 거북권 행사를 거의 기정사실화 했거든요. 반헌법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거북권 행사는 이미 정해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거북권 행사를 반대하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론을 좀 더 환기를 시켜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하는 부분들을 밝혀내고 그런 부분들이 여론에 반영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 중에 이게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하잖아요. 비밀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름이 누가 찬적표를 넣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전혀 또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나중에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돼 지금 한동훈 대 비한동훈 친한과 비한 이렇게 대결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일말의 기대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인즉스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 당선이 되면 여기서 또 이탈표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친윤계가 본격적으로 또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가까운 분들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해서 거기에 반발해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통과된 특검법안을 보면 야당 추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워낙에 여야 의원들 감정이 격화되어 있는 상태라서 10번 100번을 올려도 똑같이 도돌이표가 될 것 같아서 야당 추천 이거 말고 제3장 추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시했던 이렇게 좀 양보를 해서 민주당에서 양보를 해서 특검법 다시 올리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면 논의를 하겠다고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올라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제 그걸 수정할 거지 하는 부분은 왜냐하면 거북권 행사니까 제 의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점을 보면서 언제쯤 할 거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이제 15일 정도 대통령이 시간을 갖고 거북권 행사를 결정하게 되니까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바로 그럼 제 의견을 할 거냐 아니면 시간을 두고 8월쯤 할 거냐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결정한 문제거든요. 그 사이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건 논의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뭐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여야 간의 협상의 여지는. 다만 이제 그럼 추천 단위는 어떻게 해야 제3자가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실의 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위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위법이 아니라는 얘기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박근혜 특검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국정공장 특검 당시에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헌법소원을 냈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야당이 추천하는 게 잘못됐다 특검을. 그런데 그 재판부 전원 9명 모두가 찬성으로 해서 야당이 추천하는 게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판결이 있었군요. 야당 추천 문제없다. 제가 기억하고 2018년인데 연도는 약간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재판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건 헌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제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당이 전향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하면서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한동훈 전 미대위원장이 대법원장의 추천을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두 가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민주당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첫째는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던 경우가 두 번 정도 있어요. 전례가. 그런데 두 번 다 실패했습니다. 특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과를 못 내고 특검이 끝난 적이 끝나버렸거든요. 그게 mb 특검이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mb. bbk 특검이었는데. bbk 특검. 두 번째 논란은 뭐냐면 이게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공정할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특검을 통해서 조사가 끝나도 최종적으로는 법원 가서 판단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특검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언론을 내든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면 법원에서 과연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건 제가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한변협인가요? 거기 추천. 그렇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저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변협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것보다 변협이 1차적으로. 예전에 이 특검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될 때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대한변협에서 8명을 1차적으로 추천하면 그중에 2명을 야당이 추천하고 그중에 1명을 대통령이 하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대한변협의 추천을 삭제를 해서 그게 논란이 되고 있나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 민주당이나 야당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게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안철수 의원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제 유일하게 여당에서 찬성표가 나와서 왜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눈에 띄게 찬성표를 던졌을까? 이것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안철수 의원 제명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게 너무 제명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좀 웃기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당론으로 결정된 걸 따르지 않으니까 제명한다고 하면 헌법기관에서 국회의원의 어떤 자주적 어떤 투표권 이걸 제안하는 게 되잖아요. 저는 그건 하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이건 제 추측입니다. 100% 추측의 선상에서 말씀드린다는 거죠. 안철수 의원이 왜 그런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장 7명을 추천을 해서 임명을 했잖아요. 그 중에 외통이 상임위원장을 하고 싶어 했던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 신청을 했겠네요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뭔가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은 어쨌든 다 선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건 썰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외통위원장을 하고 싶었는데 주류가 아니다 보니까 좀 밀려놨다. 그런 얘기 때문에 좀 서운함의 표현이다.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싶지는 않네요 그렇다고. 그러니까요. 그건 썰이니까요.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그나저나 이 최상병 특검법이요. 지금 또다시 좀 다른 국면을 맞는 게. 원래 이 최상병 특검법에서 출발해서 이거 윤석열 대통령 특검 아니냐. 여기까지는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계신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알고 보면 이거 김건희 여사 특검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게. 왜냐하면 대통령 씨 전화번호 800-7070 이 이슈도 있었고. 공익제보자가 나왔다면서요. 또 개입 의혹을. 의혹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이 점점 커진다.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입니다만. 이래서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더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더 큰 어떤 뒤에 어떤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시작은 단톡방이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그곳에서 이모 씨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이제 주가주작 관련해서 도입지 못해서 주가주작에 연관된 분이고 처벌도 받았던 분인데. 이분을 임성근 전 사단장이 초대하고 싶어 했고. 초대는 물론 그날 초대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그 단톡방 안에서 그런 골프 모임이나 아니면 사단장 면담이나 사단에서의 참모들과의 식사나 이런 게 계획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톡방에 올라왔잖아요. 그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 이모 씨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을까. 그런데 이모 씨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주작에 관여된 사람이고. 그 주가주작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사람의 한 명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친분을 평소에도 이 사람이 다른 곳에 얘기하고 다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성근 전 사단장 입장에서 본인의 물론 이 골프 모임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건 최수근 해병 사건이 터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진급이나 로비 창구로 활용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고. 제보자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그 단톡방에 있는 사람 한 명입니다. 그런데 왜 김규현 변호사라고 있잖아요. 박정원 대령 변호사. 거기 맞습니까?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왔습니다. 그걸 확인이 안 돼요. 제가 지금 거기까지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권성동 의원이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는데 그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고요. 다만 공수처에서 공수처의 제보자가 자료도 넘기고 조사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새로운 공면을 맞지 않았고. 왜냐하면 당사자잖아요. 그 단톡반의 멤버라고 하면. 그동안 이게 한 부분만 공개가 됐지만 그동안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또 실제 그날 외에 다른 골프 모임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밝힐 수 있는 어떤 키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네요. 최성명 특검이 앞으로 어떤 국면이 전개될지 정말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요. 오늘 하루 종일 가장 큰 뉴스 언론상에 제일 많이 화제패자가 된 게 바로 한동훈 1심 논란인데. 아까 그 오프닝에서도 쭉 그 메시지 전달을 해드렸는데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과한다. 사과하고 또 앞으로 내가 사과할지 대국민 사과를 할지 말지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하겠다. 완전히 낮은 자세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낸 문자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최초 공개한 사람은 사실은 언론사의 기자가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cbs의 김규환 논술이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이 공개가 됐을 때 누가 타격이 클 거자는 고민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문자의 공개를 통해서 가장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는 쪽이 어디냐면 한동훈 지금 전 위원장 측이에요. 심지어 지금 언론 담당인가요? 그 캠프에 있는 분이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취소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분주하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면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불미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 더 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게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tq 이적이나 극구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겠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 부인이 이런 상황까지 하겠다는데 그걸 묵살해? 이런 이미지가 생기고 여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수 진영이 결집할 수 있어요. 한동반한 쪽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아마도 그냥 누가 공개된지 알 수 없지만 친륜 쪽에서 공개될 가능성을 조심히 점쳐볼 수 있겠죠. 친륜 쪽 혹은 김건희 여사 측에서 그게 상식적인 추측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면 그거 한 발 더 나가서 또다시 윤 대통령의 혹은 김건희 여사의 전대 개입 이렇게까지도 생각이 되는 그런 국면이네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기습 사퇴 이틀 만에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지명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관 이어서 김홍일 이어서 이진숙까지. 세 명 다 공통점의 mb맨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하면 언론계에서 아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아는 방통위원장에는 가장 안 어울릴 법한 와서는 안 될 그런 인물이란 말입니다. 부족한 인물이죠. 대전 mbc에 있을 때 대전 mbc 직원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는 아마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mbc 구성원을 쓸 때는 잘 알고 있는데. 언론계에서 알죠. 그렇습니다.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의 지명 왜 이렇게 부적절합니까? 일단 그분은 기본적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지킬 자격도 없고요.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제 지명받고 발언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치를 떨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을 아니 발언네요. 언론이 흉기래요. 언론이 흉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무슨 바이든 날리면 보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노조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대요. 노조가 언론을 장악하는데 이렇게 막 압수수색을 하고 노조가 언론을 장악하는데 kbs가 이렇게 사장 맘대로 갓 굴러가고 이럽니까? 언론을 노조가 장악하고 있다고 하면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 지금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제작진들이 kbs 예를 들면 제작진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단해버리고 뉴스에도 일정 부분 개입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버전시 벌어지는 게 kbs 사태입니다. kbs의 사장 하나 바뀌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노조가 장악해서 그런 건가요? 저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노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 했잖아요. kbs mbc가 청년들을 그쪽으로 몰려나오게끔 유도했다. 그래서 이렇게 참사가 벌어졌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리고 그전에 mbc에서 했던 행패를 보십시오. 이진숙 그때 처음에 홍보국장인 거 하다가 나중에 보도본부장 했잖아요. 아니 이태원 참사가 아니죠. 세월호 참사. 전원구조 오보. 그때 본부장이 누구였습니까? 이진숙 씨였습니다. 그리고 노조는 얼마나 탄압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mbc 기자회에서 기자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성명단이 냈어요. 제명 당했습니다. 제명을 당했어요. 또 기자회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정치적으로도요. 대구시장에 출마했죠. 그다음에 대구에 있는 지역의 대구 동구인가요? 제가 지금 지역구를 잘 모르겠는데 거기 예비후보로 등록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인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진명을 한다? 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mbc 민용화도 시도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필립 씨 당시 박문진 이사장하고 대화한 내용이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다 공개가 됐습니다. 몰래 추진하다가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아니요.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갖추지 않고 있는 사람이고요. 도리어 노조를 탄압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그런 전례가 있는 분을 어떻게 방송통신위원장이 진명을 하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대체 뭔지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청문회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장관급이다 보니까. 사실 이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장관급인데 웬만한 장관보다 더 중요한 자리잖아요 여기가. 그럼요. 방송통신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이런 의무를 내정을 했다. 그리고 또 어차피 또 길어야 한 달짜리 위원장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서. 그럼요. 민유당은 뭐든 결의만 하면 바로 탄압하겠다는 지금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또 언론계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정이었고 짧게 하나만요. 국민의힘이 사흘 전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주 의원이 아주 한마디 이상 정신나간 국힘 의원들 이러면서 왜 그런 발언을 했냐. 한미엘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대변인이. 그런데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미엘 동맹이라는 표현을 한미엘 안보협력으로 바로잡고 사과를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김병주 의원도 좀 정신나간이라는 표현한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좀 사과할 만할 것 같은데요.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표현에 거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감표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박찬대 못 내렸어서 유감표문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 오늘 이 발표를 국민의힘이 그 발표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본인들도 분명히 잘못된 발언이라는 걸 이제 아는 거잖아요. 수정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회의를 무산시킬 만큼의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국회 본회의장을 그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야 될 문제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반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너무 지나친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유감표문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국민의힘도 반성하셔야 될 게 그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사과하고 분명히 잘못된 발언을 한 것은 분명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서 문제를 삼아서 그 중요한 국회의 본회의를 완전히 파행을 시키는 이런 행동을 한 것도 저는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인구의 5% 이주 배경을 지닌 250만 명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그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승헌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브 모이브요? 농구 진짜 잘하죠. 근데 잘 못 넘어요. 뭐래? 내 집에서 수신 잘 싸.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 이예요? 얘 면구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안 먹냐? 전혀. 민승이와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하는 윤수도 윤수 다른 점이요? 뭐 있냐? 글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이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30분 5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여름 휴가 계획들 세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양군 밤하늘 공원이 인기라는데요. 이곳을 찾아 캠핑도 즐기고 밤하늘에 한번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은 영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천기령 주무관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천기령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휴가철을 맞아서 영양군이 지금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영양의 국제밤하늘 보호공원을 찾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자 영양의 국제밤하늘 보호공원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영양국제밤하늘 보호공원은요. 2015년 아시아 최초로 국제밤하늘 보호협회로부터 은하수를 관측할 수 있는 양질의 밤하늘로 인정을 받은 곳이고요. 또 이제 밤하늘 보호공원은 올림픽 메달처럼 금, 은, 동으로 분류가 되는데 저희 영양국제밤하늘 보호공원은 은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이 뜻은 이제 몽골의 사막을 밤 가는 그런 양질의 하늘이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올림픽에서 이제 밤하늘 공원 종목이 있다면 은 메달 딴 거군요. 영양에. 네 그렇습니다. 아 금메달은 몽골의 사막. 그 다음이 이제 영양의 국제밤하늘 보호공원이다. 아 몽골 사막 이쪽 안 가봐서 그런데 여기는 정말 깨끗한가 보네요. 네. 아예 이제 인공 조명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예 없기 때문에. 네. 아 그래서 밤하늘이 잘 보인다. 그래서 금메달이고. 다음이 이제 세계 2위가 바로 영양의 밤하늘이 되겠습니다. 자 국제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수비면 수하리에 있는 반딧불이 생태공원 일대인데요. 이곳은 원래 반딧불이 관찰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찾던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6월에서 8월 사이로 반딧불이 관찰이 가능한 곳이고요. 이제 반딧불이 종류로는 늑반딧불이가 있고 에반딧불이가 있고 또 이제 다른 반딧불이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8월 말 정도에 반딧불이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반딧불이 이제 6월에서 8월 사이에 관찰이 가능하다. 그중에서 8월 말에 가장 반딧불이를 잘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인근에 수하계곡도 유명하잖아요. 여기도 뭐 여름철마다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름철마다 이제 캠핑장이나 아니면 펜션 수련원 등을 이제 예약해 주신 많은 분들이 수하계곡에서 다양한 물놀이를 즐기시고요. 그리고 장마철이 아닌 쨍쨍한 날씨에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함께 오셔서 시원한 수하계곡에 몸을 맡겨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영양의 밤하늘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일 텐데요. 바로 천문대. 천문대도 최근에 세 단장을 마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반딧불이 천문대는 1층 전시물 제작 설치 공사를 마무리를 해서 5월 2일부터 재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객분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천문대 1층에서 천문학 그리고 우주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 그리고 이제 천문대에서의 그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전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5월 2일부터 재운영을 시작했다. 이제 한 두어 달 정도 지나고 있군요. 자 천문대 방문할 때 뭐 유의할 점이나 미리 알아둬야 할 게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이용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사실 많은 이용객분들이 천문대 방문 전에 이제 프로그램 예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봐 주시곤 하시는데요. 저희 반딧불이 천문대에서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매표는 이제 오직 예약 없이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용방법에 있어서 주간 기준 현장 매표 시에 반딧불이 천문대와 별생태체험관이라는 두 건물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야간에는 반딧불이 천문대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약 없이 현장 접수만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주간 야간 이용이 좀 다르군요. 주간에는 반딧불이 천문대와 별생태체험관 둘 다 이용할 수 있고 야간에는 반딧불이 천문대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밤하늘 공원을 찾는 분들 숙박도 좀 고민이 될 텐데요. 밤하늘 감상위에서 캠핑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캠핑장 이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캠핑장 이용은 사전 예약제이기 때문에 당일 예약은 불가능하시고요. 이건 또 예약을 해야 되는군요. 캠핑장은 미리.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미리 캠핑 일정을 일행분들과 협의를 하신 다음에 사전 예약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예약은 생태공원 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생태공원 사업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캠핑장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군 생태공원 사업소에서는 펜션도 운영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캠핑장하고 더불어서 펜션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실외활동하고 실내활동 중에 더 선호하시는 쪽으로 따라서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영양밤하늘공원으로 많이 오시라고 마지막으로 초대 한 말씀 전해 주시죠. 네. 영양밤하늘공원은 수화계곡 물놀이, 반짓보리 탐사, 은하수가 보이는 천문대 야간 관측 활동 등 여름철의 특성이 더 뚜렷해지고 다채로워지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가장 많은 방문객들이 오고 계시고요. 따라서 기중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에서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으시다면 영양밤하늘공원에 꼭 방문해 주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여름 영양밤하늘공원 꼭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천기령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 및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대구경국 행정통합이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요. 당장 우리 북부지역의 안동시의회, 예천군의회는 결사반대 입장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무엇보다 또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대구경국 행정통합의 찬반을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만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걸까? 다른 지역은 좀 어떨까? 비교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좀 비교해 보는 거군요.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 논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 진행을 같이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먼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행정통합인가? 특히 북부지역에서 행정통합을 많이 우려하는 이유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하는 소위 말하는 대구 중심으로 경북이 흡수되는 방안. 중앙정부와 대구 직할 시 2단계로 가겠다. 이 방안의 경우에는 청사도 대구로 옮겨가고 지역의 모든 재정과 자원이 대구로 좀 쏠리는 방안인데 이게 과연 맞는 일인지 경북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다른 지역은 없는지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행정체제 개편, 행정체제 자체가 2단계로 바뀌게 된다면 특별법 통과가 필수적인데 이게 아니라면 전국 단위의 행정체제를 바꾸는 법률 개정이 또 필요한 거고요. 만약 대구, 경북 지역에만 특혜를 주는 방식이라면 과연 국회에서 다른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줄까 이 의지도 중요하거든요. 네.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비교가 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어떤 방식이든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대구와 경북의 경우에는 이번에 의사를 도의회에 묻겠다. 그러니까 시민들 여론조사나 시민들의 투표는 굳이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북부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은 어떤 방안을 통해서 추진이 되는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다른 지역은 행정통합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지 꼭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다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투표 대신에 얼마 전에 이철우 지사도 그런 방침을 밝혔었는데 인터뷰에서.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여론조사로 가도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건지.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중차대한 결정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주민투표를 붙이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여론조사 진행하면 그동안 진행해 왔던 방식이 표본 자체가 제한적이고 그리고 인구 중심으로 여론조사 배분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북부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그런 문제가 또 있군요. 그러니까 그때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막대한 예산 돈이 많이 된다. 그 이유 하나 들던데 바람직하지는 않다 여론조사가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외에도 행정통합 추진 논의가 진행 중인 곳 다른 지역에도 좀 많이 있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속도를 내면서 다른 지역도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이죠. 부산 울산 경남 행정통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전이었죠. 민선 7기에는 민주당 자치단체장일 때 부산 울산 경남이 메가시티죠. 특별 자치단체 연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불교 이 당시 민선 7기에는 다 민주당 단체장이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가 단체장이 바뀌면서 이 동력이 좀 사그라들었고 행정통합 논의가 최근에 다시 부상을 했는데요.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17일에 행정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합의문을 또 채택을 했습니다. 통합 지자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자. 그러니까 대구 경북과 이것도 좀 비싼 부분이죠. 시민 공론화 등의 절차도 진행하자라고 합의를 했고요. 9월까지는 행정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서 민간 주도로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여론조사를 해서 시돔인의 의사를 묻겠다고 최근에 밝힌 상황입니다. 우선은 여기 이제 울산은 빠진 거네요 그러면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부산과 경남 간의 이런 통합. 그런데 사실 그 부울경 같은 경우는 행정통합 대신에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우리 입에 익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이렇게 특별자치단체 연합으로 방향을 처음에는 잡았잖아요. 네. 그러다 좀 치는 거네요 행정통합으로. 이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바뀌면서 바뀌기 직전에 2022년 4월 19일 그러니까 지방선거 직전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제도로서 도입한 이후 첫 사례였는데 2023년 1월부터 광역철도망 그리고 공동사무를 수행할 예정이었지만 소속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바뀌면서 경상남도 울산시가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이게 부산잔치에 들러리 서기 싫다 그 이유였고 결국은 어렵사례 출범했던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 규약 폐지안을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가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해산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부산 울산 경남의 행정통합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김두겸 울산시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울산은 또 빠진 채 부산 경남의 행정통합 논의로 방향을 틀게 된 거였습니다. 이렇게 됐군요. 부울경 알아봤고 호남 쪽은 어떻습니까? 그쪽에 광주 전남 이쪽도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이 가장 흡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곳인데요. 도청이 광주에 있다가 전남 무한으로 옮겨간 것도 경북도청이 옮겨온 시기와 비슷했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빨랐죠. 광주 전남이 이쪽이. 그렇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역시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 추진을 내세우면서 행정통합은 아직까지는 좀 섣부르다라는 입장인데 전남도지사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게 먼저지 행정통합보다는 이것이 우선이고 행정통합을 가더라도 전남도 특별자치도를 먼저 추진한 다음에 광주를 포함하는 형태. 그러니까 전라남도로 광주 광역시가 다시 돌아오는 형태로 가야 된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반면 광주시장도 행정통합의 필요성은 강조했는데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과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인 거죠.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우선 이뤄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광주 전남은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여기 행정통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전남이 광주를 흡수하려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전남도지사가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조금 다른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면 충청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충청의 경우에는 4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그리고 충남, 충북. 이 4개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는데 충청 건은 좀 복잡합니다.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이 같은 정당 소속이다 보니까 논의가 상대적으로는 좀 빠르게 되는데. 그렇죠. 충청 건은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비슷하게 비슷한 숫자로 다르기 때문에 반발 여론이 더 강합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네.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행정통합에 찬성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또 반대 입장. 충청북도도 또 유보적인 입장이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통합의 취재는 동의하지만 대구 경북처럼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흐름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행정통합 광역권의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려면 아무래도 이 충청권이 가장 마지막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영남권 호남권 여기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이 같은 당이다 보니까 얘기가 좀 더 잘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대전시와 충남도는 적극 찬성하고 있고 세종시는 반대 입장이고 충북은 유보적인 입장. 이렇게 각기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종합해서 봤을 때 대구경부 행정통합 추진과 비교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가장 중요한 차이가 통합시점을 못 박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와 경북의 경우에는 2026년에 지방선거 직전에 통합자치단체를 출범하자라고 하는 일정을 못 박아놓고 이 시점을 역순으로 계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 선거도 그러니까 한 명만 뽑겠다는 거죠? 지금 대구경부 합해서 한 명.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찬찬히 거치기보다는 빠르게 추진하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모두 수도권 일극화에 좀 대비하자 광역경제권을 형성하자라고 하는 행정통합 추진 이유는 같지만 속도전이냐 아니면 장기전이냐 했을 때 대구경북과 차이가 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시민들의 여론과 공감대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차원인데 대구경북은 3년 전에 공론화위원회와 여론조사 과정은 있었지만 당시에 찬성이 반대를 압도하지 못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뒀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통합 과정을 보면 우선적으로 여론이 어떤지 파악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쏟고 있는데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서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치권에서도 행정통합이 이렇게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이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이런 상황이라면 대구경북이 먼저 출범한다고 했을 때 다른 지역은 아예 나는 가기 싫다 행정통합 우리는 생각 없으니까 대구와 경북만 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되면 오히려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통과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추진하는데 이렇게 속도전을 내는 것은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결국은 모든 광역권이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면 전국 단위의 행정체제 개편이 우선이지 대구경북에만 특히 윤석열 정부와 해서 대구경북에만 특혜를 주는 행정통합이라면 우리는 반대한다. 이 여소야대 국무원에서 야당의 입장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되고 있는 지역에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이런 방식의 행정통합의 특별법은 사실 통과되기가 어려울 것 아니냐. 이런 예측이 가능하고요. 게다가 시안을 2026년 지방선거 직전으로 정해둔 게 오히려 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떻게 우리 천용길 기자가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역 여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우리 북부권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반대하는 입장이 좀 강한 것 같고요. 경북 남북권은 어떻고 대구는 어떤지 좀 파악하신 게 있나요 혹시? 네. 최근에 조현일 경산시장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경산시장으로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찬성하지만 경산북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북부권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방식이라면 추진이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또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경산이라면 경북 남북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대구와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경산이라면 경산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북부권이 분명히 반대할 거다. 이거군요. 불리할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대로 추진한다면 오히려 속도를 내고자 하지만 추진 가능성이 실질적인 가능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어떤가요? 찬성인지 반대인지. 대구 시민들의 경우에도 여론조사를 하면 찬성 여론이 조금 더 높게 나오지만 이 방안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하는 방안. 그러니까 대구의 통합청사가 옮겨왔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대구 시민들의 여론도 행정통합의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입장에서는 그렇겠군요. 청사가 대구시로 다시 온다면 찬성. 만약에 안동 예천에 청사 그대로 간다면 반대. 이렇게 되겠군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맨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